통화를 1번 해보세요. 배정남씨도. 형님. 라스 찍고 있습니다. 집 찍고 있습니다. 이송민씨 안녕하세요. 예예 안녕하세요. 네 반갑습니다. 아니 근데 왜 안나오셨어요? 나오셔야죠 보안관이. 아 제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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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을 너무 못해가지고 아니 뭐 근데 엄청 재미있게 노시던데 조금 조금 이렇게 낯선 분들 아버지 제가 말을 잘 못해서 낯선 분들 다 낯선죠 언제부터는 또 드시네요. 저희 애들 잘하고 있네요. 이성민씨 엄청 씹어대고 있어요. 형님 잘하고 있나. 기장이 좀 풀렸습니다. 형님 자주 보내주시고 이거 한번 풀 수는 안 맞고. 배정남씨가 말을 자꾸 이렇게 반말 비슷하게 하는데 그게 아니가 있어서 하는게 아니고 얘기해주시고 할머니 손이 크셔가지고 이해하고 있습니다. 그 외계만 되게 재밌게 해. 아유 좋네. 아유 좋네. 아유 좋네. 아유 좋네. 제 몰카는. 소아 진짜 마음대로. 이게 몰카야 이거 몰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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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 아니. 아les 형이. 대본에 없어서. 깜짝 놀랐네. 이게 몰카를 맨날 낳는 거야. 몰카는. 이런 면이 있네요. 얘 이렇게 몰카가 낳으니까요. 네. 몰카 내에. 잠깐 앉았다 가둬. 네, 앉으세요, 앉으세요. 진짜, 이건 진짜 속았네. 이성민 씨, 토크쇼 같은데 안 나오시지 않아요? 제가... 지금도 떨리는데... 아니, 앉으세요. 너 이거 이제 안 가서 먹으라. 네가 말을 못 한다 하더라. 아, 동물아. 네, 감사합니다. 지금, 지금... 저기 무슨... 어디 이제 북한산에서 만났는데... 아니, 북한산에서... 동산에다 오신 거 같은데... 집이 앞인데... 아, 안 하세요? 네, 애들 나가는 게 좀 걱정되고 해서... 눈칫밥 먹는 애들이라서... 아, 그럼 좀 나오셨어요, 이제. 진풀이가 집이 가까워서 오신 거 같아. 아, 몰카를 그러면 누가... 우리... 아, 이성민 씨가... 저희 80%로 주도하십니다. 이 몰카도... 이것도 똑같이. 처음에, 그렇죠. 본인은 출연 안 하면서 결국은? 아니...